첼시와 맨유가 이번 라운드 격돌했기 때문에 기대가 좀 컸던 경기인데 아까 보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 뭐하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름값이라고 할까요? 기대가 모아졌던 거에 정말 비춰보자면 거의 폭망 수준의 경기가 아니었나 경기력은 정말 새벽에 보기 어려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골키퍼 맨디 첼시에 아니면 티아고 실바 정도 니네 뭐하니 그 이후에 맨디 빼고 다 머리 박어 이런 얘기죠 진짜 맨디는 잘하네요 첼시가 케파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막 천억 주고 데려온 케파가 못하니까 막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래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번 여름에 좀 데려왔는데 역시 첼가 맨디를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언과 또 힘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선수니까 첼시가 기술고문이니까 물론 좀 선수로도 막 등록돼가지고 막 첼가 있는데 그래서 데려와라 좋은 선수다 라고 했다는데 야 근데 지금 보면 맨디가 거의 한 196정도? 키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 손도 굉장히 길어요 키도 그냥 큰데 첼가 보여요? 맨디한테? 어 손도 굉장히 길잖아요 팔도 팔이죠 팔이 이렇게 길고 막 쭉쭉 길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휘청휘청할 만한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오늘 전반과 후반전이 기가 막힌 세이브들이 한 번씩 있어서 전반전에 마타가 왼발로 감은 거 쫓아가는 거 봐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후반전 막판에 레시포드가 때린 것도 맨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런 세이브 같은 거 야 이게 좋은데? 오늘 정말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디가 오늘 세이브를 네 개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맨유의 골키퍼인 대회하는 이제 하나를 했는데 이 네 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맨디가 뭐 세이브야 뭐 상대 뭐 슈팅의 숫자하고 또 비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맨디의 세이브 네 개가 오늘 맨디가 유스팅을 몇 개를 때렸냐면 이제 네 개를 때렸는데 그걸 다 쫓아간 거예요 네 맨디가 때리는 족족 다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맨디가 전체 슈팅 14개 14개 중에 4개를 유스팅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네 아 지금 뭐 케파가 좀 부상 중이기도 하고 이제 뭐 맨디로 거의 이제 힘의 전력이 좀 넘어가고 있는 건데 최씨가 케파 때문에 갖고 왔던 그 고민을 이제 확실히 뭐 맨디가 메워주겠다 뭐라고 가성비라고 할까요? 가성비도 좋잖아요 맨디가 이번에 데려올 때 2400만 유로니까 한 320억 정도 썼어요 큰 돈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성과를 좀 냈고 그걸 또 데려오는데 최우가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 프랑스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제 세네갈 국가대표팀으로 뛰고 있죠 맨디가 오늘 경기 거의 뭐 압도적인 어떤 기량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는 정말 막 보기 힘든 경기였는데 맨디 보는 맛이 있었다 그래서 평점도 어 이 소파스코어가 지금 나온 걸 보면 양 팀을 합쳐가지고 제일 높은 평점을 맨디에게 줬습니다 7.9점 이렇게 좀 준 상태고요 그냥 전체 경기를 놓고 보자면 어우 좀 이렇게 안 보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안 본 사람이 승자인 것 같은 느낌 근데 두 팀이 오늘 다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짧게 요약해서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 양 팀의 오늘 근데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첼시는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쓸 줄 몰라 하는 것 같고 맨유는 결국 선수를 제대로 못 데려온 게 그리고 이제 그 요리하지 못하는 또 숄차르 감독 첼시는 많이 데려왔는데 어떻게 쓸 줄 모르고 맨유는 못 데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첼시는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냥 쓴 돈이 얼마냐면 3,300억이에요 물론 이제 선수를 판 돈도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일단 제외하고 3,300억을 주고 베르너 카이아베르츠 벤치렐 뭐 맨디 티아고실바 지에읏 등등등등 이렇게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영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야 하는지를 잘 못 만들고 있다 첼시가 지금 이번 시즌 초에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는 선수 영입이 참 잘 되지 않은 데다가 약간 좀 이게 뭐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영입하고 왜 안 써요 오늘 그 경기 도중에 이렇게 반더베이크 벤치 쪽에 앉아있다가 관중석 같은데 앉아있다가 이렇게 멍때리는 거 보셨어요? 아 아 약속하고 싶다 아 나 돌아갈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 왜 왜 뽑았어 그러면? 뽑으면 좋은 선수라고 평가했으면 쓰던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기 자기 논리에 부닥치잖아요 좋은 선수라며 그래서 영입했다며 그러면 써야지 그러면 안 쓰면 안 쓰는 거는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포고바나 부패하고 겹친다 스타일이 그러면 영입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기존 선수들하고 몰랐어 브루노하고 포고바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알았을 거야 그러면 겹쳐서 안 쓴다고 하면 협치는 선수를 왜 영입을 해? 이게 이게 자기 자기 모순이 있다니까요 지금 논리에 아니 갑자기 뭐 몰랐던 선수들이 갑자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역삼각형 형태의 433 같이 뭐 브루노하고 반더베이커 놔두고 맥토민 놔두는 이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놔서 아래 꼭지점에다가 맥토민이 위에다가 부패 양쪽에다가 포고바가 반더베이크 아니면 뭐 프레드 반더베이크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안 써 텔레스 는 아예 명제예요 명단 제외란 말이에요 카바니가 이제 오늘 메뉴로 와서 척전기를 뛰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클래스 기존 선수들한테 클래스는 있긴 있어 딱 들어와서 아까 그 들어오자마자 볼 오니까 사전뛰기 싹 그러니까 볼 없을 때 오프더볼 상황에서 한 번 확 뛰는 척하니까 수비수들이 땡겨오니까 그제서야 뒤로 빠져가지고 오른발로 갖다 대가지고 슈팅 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카바니는 그런 선수들은 확실히 클래스가 있어 물론 이제 나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자 그건 이제 오늘 그래서 아 클래스는 있구나 카바니는 더 감각을 좀 찾긴 해야 되겠죠 공식 경기가 지난 3월 파리 소속으로 도르트먼트 경기 뛰고 7개월 만에 지금 실전 경기를 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더 이제 몸도 만들고 감각도 찾아야 되겠지만 근데 뭐 카바니 그래서 뭐 괜찮네 이런 클래스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 그 크게 한 번 봐봐요 맨유 선수 영입 및 뭐 그냥 말만 그냥 맨날 모든 선수들이 다 맨유에 이름만 걸쳐놨지 제대로 영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선수 영입에 대한 이 평가를 하자면 반도베이크 왜 데려왔냐고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데려왔으면 쓰던지 근데 전술적으로 안 맞는데 그럼 왜 데려와 텔레스 지난번 나와가지고 또 왼쪽 막 크로스 궤적 되게 좋던데 명재구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좀 밝혀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바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제이든 산초 우파메카노 이름값 있는 선수들 처음에 기대했던 거 보자면 참 도즈가 선수 영입 참 못해요 에 그래서 이렇게 첼시와 맨유 경기만 놓고 보자면 오늘은 진짜 이거 어려운 경기였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르다 첼시는 많이 영입했는데 어떻게 쓸 줄 모르고 맨유는 선수 영입 제대로 못한 게 발목을 잡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팀의 지금 시즌 초반이긴 한데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첼시는 6경기째를 치르게 된 건데 첼시는 아 참 2승 3무 1패입니다 6위 음 그 다음에 맨유는 한 경기를 덜 치러서 5경기를 치르게 된 건데 2승 1무 2패 15위 아 확실히 첼시 정말 폭풍 영입을 하면서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고 맨유 정말 힘든 출발이네요 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약간 뒤죽박죽 느낌도 있지만 음 시즌 초반 좋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극복해낼 줄 봐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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